유튜브 하이브스쿨 성경을 이용하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카비 혁명과 하스문 왕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의 등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페니키아인들을 제물로 삼아 역사의 강자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주인은 셀루코즈 왕조 그리고 푸텔레마이오스 왕조 이 두 왕조였죠. 바로 이 두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로서 헬라 제국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02년 자마 전투를 통해서 로마가 한니발에게 대승하고 난 이후부터 전세는 점점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마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려 200년경 파니아스 전투가 유대지역 근처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헬라의 두 제국 바로 안티오쿠스 3세와 푸텔레마이오스 왕조가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푸텔레마이오스 왕조를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라고도 하는데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대인 출신 포로들을 석방해주고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유대인은 푸텔레마이오스 왕조의 아래에 있었죠. 집에 아래에 있었는데 이 전쟁은 파니아스 전투를 통해서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셀루코스 왕조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대의 자유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수지맞은 일이었죠. 그러나 곧 이러한 일들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 그리스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의 압박을 받게 되자 로마에게 신흥강국이었던 로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때다 싶어서 마게도냐 내전에 동참하게 되고 키너스스케팔라의 전투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가 안티오쿠스 왕조와 동맹체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찰나에 그리스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또 강해지니까 그리스는 안티오쿠스 왕조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랑 맥락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BC 191년에 6만 대군을 이끌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철저히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는 이 전쟁 이후에 마게도냐 전쟁 이후에 이제 동방지역 여기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서방, 왼쪽이 서방이고 오른쪽이 동방이죠. 이제까지 서방지역을 다 삼켰다면 이제 동방지역까지 자신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서로만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 전투로 BC 190년 마그네시아에서 안티오쿠스 3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자신들을 도발했던 책임을 물은 것이죠.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배상금 5천 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리고 이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동방 제국들의 신전을 털다가 그만 187년에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에게해 해상권까지 로마는 자각하게 됩니다. 에게해 해상권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게해니까 이제 거의 동방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그네시아 전투 이후에 로마는 확보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연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망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상은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 후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흉내를 엄청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도 헬라 문화를 자기 속주 모든 지역의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은 철저히 반대하거든요. 헬레니즘은 나체나 아니면 힘을 숭상하거나 다신교 이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헬라 제국의 명예와 돈을 위해 돈 때문에 붙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성직매매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점 성전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 안티오쿠스, 아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고 여기에서 쭉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거쳐서 펠를루시움이 함락이 당하고 그 다음에 맨피스가 함락이 당하고 마지막 알렉산드리아가 함락이 되기 직전에 포톨레마 여수 왕조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가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짓을 보니 동방지역의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전에 돈을 주고 성직매매해서 제사장이 된 메델라우스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올라가는 중에 다시 복귀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저항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티오쿠스 4세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율법을 금지하게 합니다. 율법. 율법의 내용 중에 한례를 꼭 받으라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한례를 받게 되면 한례받은 부모나 한례받은 아기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아이들이 또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167년에 성전 제도를 개혁하는데 돼지고기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더 미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걸어두고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돼지고기에다가 키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없는데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에피파리스 4세는 유대인들의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수도 보면 성소에 경고한 것을 더럽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바로 에피파리스 4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소에 경고한 것을 더럽힌다. 이거 바로 돼지고기를 걸었다는 거죠. 돼지고기를 걸고 제사를 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이건 우상이죠. 우상. 가증한 것. 바로 제우스 신상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여기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활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AD 70년경에 AD 70년경에 있게 될 어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에피파리스 4세와 관련된 본문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람과 후소에서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쿠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지칭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문화 안에서 어떤 적그리소적인 하나님의 대적의 대적의 역할로서 전형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주 이제 순교와 박해가 심각했던 것이죠. 자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에서 이제 순교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을 유대인들이 철저히 배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하시딤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경건주의 운동인데요. 다니엘스 9장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나라를 읽고 포로기 시절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스 9장에 자신들을 범죄한 상태 그리고 행악하고 폐역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윤례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범죄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의 시간을 회계의 기간 정결의 기간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배격했던 것이 우상숭배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많은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에피파니스 4세 박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일어나게 된 운동이 마카비 운동입니다. 166년부터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제우스 신상의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는 헬라인들의 헬라인들의 명령을 거절하고 헬라 관리를 살해하고 고푸나 산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의 다사다들과 식구들과 추정자들들과 함께 피신을 했는데 그를 따라서 천녀명의 사람들이 함께 피신하게 됩니다. 이 동굴로 쳐들어가서 동굴 입구를 막고 1천명을 학살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벌떼같이 유대인들은 일어나게 되고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타디아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금방 죽게 되고 그의 다사다들이 차례차례 그의 뒤를 이유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하시딘 운동가들과 평민들이 합쳐진 게릴라 무장 게릴라 무장 투쟁을 투쟁집장을 만들어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래서 166년에 사마리아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66년에 세론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64년에 리시아스 오만백력과 마카비 마카비 형령이라고 해요. 마카비 게릴라 군사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게릴라 전으로 다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마카비 마카비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마타디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데 이 마카비라는 이름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만큼 잘 때려부신다는 별명이고 이름은 유다예요. 이 유다가 얼마나 게릴라 전투를 잘 이끌었던지 이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해서 결국 BC 164년에 164년에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기술을 루얼 기술을 루얼 164년에 기술을 루얼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바로 제우스 신상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감동적인 내용들이 잘 남아있습니다. 성수로 황폐해 있고 재단은 더럽혀져 있는데 우리가 재단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전뜨를 정화했다. 희생제물을 다시 바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8일 동안 지속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재단봉은 추기를 지키기로 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절기죠.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결국 마카비 항쟁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어떤 정화시킨 그 기념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수전절이 탄생하게 됐고 신약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마카비의 항쟁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리시아스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제국의 중요한 장군이죠. 그리고 이 리시아스 협상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기로 하고 정치적 군사적 주권만 안티오쿠스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마음껏 드려라. 예배는 마음껏 드려라. 그런데 정치적 주권은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협상을 이 협상으로 인해서 하시딤과 마카비가 분리가 돼요. 이 하시딤은 누구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이 하시딤은 경건주의 운동자. 경건주의 운동자. 이들은 성전만 지키면 돼요. 성전 제사만 드리면 되고 율법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주기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카비는 바로 마타디아 제사장의 아들들. 바로 이제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 주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카비 혼자 게릴라 투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로써 수전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잠시 잠깐 3대 절기 살펴보면 이스라엘에는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탄생과 그리고 탄생하고 난 이후에 추레굽 추레굽 하고 난 이후에 신의상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광야생활을 하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을 기념하기 위한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그런데 포로기와 관련된 절기가 새로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불임절 수전절 속절 입니다. 자 불임절은 우리 에스터설을 살펴볼 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12월 25일 그리고 속제일 예루살렘 파괴가 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제일 이것을 바로 속제일을 따로 삼아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카비의 마카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흔술 흐름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엘르하살이 162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비도 엘라사 전투에 161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년에 요한 첫째 아들 요한 까지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요나단과 시몬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막내 요나단이 제3대 지도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외교술이 뛰어나서 일정기간 평화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제국에 또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트리포 장군에 의해서 요나단이 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아 함께 되었죠. 시몬. 시몬 한 사람만 둘째 아들 시몬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시몬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정권이 바뀌어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들어서게 되고 자 이후에 데메트리우스와 잘 타협해서 시몬이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79년에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79년이 개막 하게 됩니다. 이 하스모니아 시대가 도래하게 된 연대는 142년입니다. 142년에 도래해서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79년 정도 됩니다. 두 세대 정도 돼요. 이 두 세대 정도 기간 동안 하스모니 왕조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시몬은 이 기간 동안에 통합 행보를 잘 보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후의 세대 바로 하스모니 왕가 이 마카비가 나중에 독립왕조를 이루게 된 그 왕조를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시몬 왕 1세대 시몬 다음에 2세대 때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바로 BC 182년에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는 그런 내전 상태로 몰아가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되게 상황이 안 좋아졌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힐카누스가 그리고 125년에 애덤을 침략해서 애덤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이때 애덤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바로 유대로 들어오게 되죠. 바로 헤롯 안티파터 2세가 개종해서 유대에서 유력한 행정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